저희도 키드 님도 하이유 춘식 오늘 뭐 하이중 컴온 와 X됐다 오늘 와 오늘 경쟁전 개막했다 와 오늘 경쟁전 개막했다 진짜 와 진짜 개막했다 왜 이렇게 귀엽나요? 나도 몰라요 태어나게 태어나게 귀엽네요 술 처먹었냐? 이씨 말로마 알코올 드셨나고요? 응 안 먹었어 마치바운 응 제트 내꺼? 응 제트 내꺼? 오늘 제 운영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3라운드 오퍼를 계속 뽑을 거야 오늘 오늘 3라운드 오퍼 운영을 계속 할 거임 아 아 아 아 아 개막했다 이거 에이아만 와 이거 아니 오퍼 샀을 때만 이렇게 되나?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 안풀리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게임 사빈 좀 아 아 아 아 아 поех predic пал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탕 앞에 돌! 앞에 돌! 도망 안에 없어 백 맞았어! 백 맞았어! 음. 으아아. 오. 마이. 가. 하하핰. 오. 우와. 오. 하하하. 트리플킬 나이스. 비비비비비빔 스티링 스페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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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나이스 아 아 아 20 마지막 플레이어 스탠딩 뭐야 비비비빔 아무 쓸모없음 스위치는 알려줘 그리고 비메인 그거 하지 말아줄 수 있음 X됐다 레이나 레이나 매운맛이다 아 뭔 또 서렌이야 왜 그러는거야 아 서렌아 아 다 어디 보고 있어 역겹자 수준 레티넘이 돌아가는 것부터 와 또 화났어 아 진짜 아 찡찡 아 찡찡이들 왜 이렇게 많아 어떡하지?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아니 좀 더 하고 싶거든 방송을 아 근데 애들이 진짜 너무 찡찡돼 약간 육아 게임하는 것 같아 진짜로 기bed 일부 외우에 여 Truman lı 두번ė 돼 오늘은 그만하는 게 답 아닌가요? 그만하고 포기하면 슬럼프를 풀 수 없지 내가 지금 부족한거 자신감? 피킹 위치? 타이밍? 내가 지금 뭐땜에 이렇게 말릴까 내가 지금 자신감이 너무 없어 자신감으로 가보자 그렇지 자신감 자신감만 좀 장착해보자 자신감 뷔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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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으으앗 여기다 으악 그렇지! 좋아좋아 아 약간 아쉬운데? 약간 아쉬운데? 자신감 너무 없었어 살짝씩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? 2번판에 증명한다 내가 지지? 니 컨지 오리라게 원! 이걸 헤드를 까네 춘추님 저게 루이님 있어요 춘추님 상대에 루이님 계신대요? 네 상대에 루이님 계신대요 아 그래요? 포파중 수탈 수납 궁궁궁궁궁궁! 캠페하드 캠페하드! 안 돼! 와 개 아깝다 이거 1무게맨 1무게맨 전부 2무게맨 1무게맨 2무게맨 춘춘 돌아왔구나 3무게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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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게 어어 어어 진짜 쏘리 돌아갔구나 똥쟁아 돌아갔구나 춘춘 어쩌라고야 쩔 쩔 1무게맨 2무게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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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제맛 5무게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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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자신감 장착하고 그냥 프렌즈로 가 프렌즈로 가자 프렌즈로 가자 아 까비 들어 나이스 1무게맨 한단해전 한단해전 1무게맨 2무게 맨 4무게맨 5무게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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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무게맨 1933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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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뭐니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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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이산! 아 그래도 말린 거 풀렸다 상대 루이님? 디디크림님도 있고 믹스 하시라 스읍... 야무졌다 멤버 음... 아.. 아... 아...